데이터 유효성 검사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유효성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유효성 검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서요. A4부터 A12 영역에 대해서 입력되는 날짜를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날짜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바뀌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입력될 데이터는 이렇게 날짜에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고요. 그림 부분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글자를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다시 한번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설정에 오시면 제한 대상이라고 있고요. 제한 대상에 문제선은 날짜를 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 선택하신 다음 해당 범위는 2025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 2025년 3월 31일이라고 날짜를 입력하시고요. 이 날짜 안에 해당한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설명 메시지의 제목은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제목에 3월 3월 매입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텍스트 설명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혹시나 3월 1일부터 3월 31일에 대한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요. 빨간색 X자 중지를 선택된 상태에서 메시지 상자의 그림을 보셨을 때 제목 부분에 표시된 내용이 입력 오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메시지 상자의 텍스트는 3월 메이빌 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설명 메시지를 넣었기 때문에 해당 셀의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5월 5일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 오류 메시지 상자에 표시되는 문구 여러분이 맞게 입력하셨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셨는데요. 지금 하셨던 거를 해지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에 가셔서 왼쪽에 모두 지우기 하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하셨던 거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효성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아 1번 시트에서 작업하네요. 다시 유효성 검사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출제 유형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4부터 D12에 입력될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는 미리 입력되어 있지만 입력될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입력되는 값을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신 다음 설정에 가셔서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목록을 정해놓고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목록에 하나 약품 한국 제약 튼튼 제약이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현재 입력한 목록이 아닌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또는 해당 셀에 마우스 갖다 놨을 때 표시할 문구가 있으시다면 먼저 설명 메시지에 가셔서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제조사 목록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하나 약품 한국 제약 튼튼 제약 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류 메시지에 오셔서 이제는 빨간색 X가 아니라 I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메시지 상자의 제목 타이틀은 제조사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사 오류 메시지에다가는 제조사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제조사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을 작성해놨기 때문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고요. 입력하셨던 값들이 나열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효성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출제 유형 3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B4부터요. B12 영역에는 12의 배수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가셔서 설정에 오신 다음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MOD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이용해서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12의 배수만 입력될 수 있겠죠. 제한 대상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에다가 함수식을 이용하셔서 MOD 라고 입력합니다. MOD 입력하시고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영역이 있는 B4를 클릭하고 12로 나눴을 때 값이 0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화면을 크게 했을 때 이렇게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데이터는 12의 배수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33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화면에 이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D4부터 D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D4부터 D12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에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그 다음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문제에서 지금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는데 이메일 주소 골뱅이가 있는 문자는 문자가 포함하여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단 골뱅이가 두 번째부터 입력될 수 있도록 서치 함수를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이메일 주소를 입력받는데 골뱅이의 위치는 두 번째부터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치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저희가 찾고자 한 텍스트는 서치는 찾아오는데 내가 찾고자 한 텍스트가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위치값을 구해옵니다. 골뱅이가 있는 골뱅이를 찾고자 합니다. 심표 어디에 가셔서 이메일 주소에 가셔서 그러면 이메일 주소에 갔을 때 골뱅이는 현재 세 번째 있습니다. 라고 3이라 구해질 거고요. 얘는 다섯 번째 있습니다. 라고 오라고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구해진 값이 이거나 크거나 같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신다면 두 번째부터 구해진 값이 두 번째부터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2라고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치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E4부터 E12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오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3.3으로 나눴을 때 목이 목시 34 이하의 값만 입력대로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에 오셔서 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커션트라는 함수를 입력할 건데요. q-u-o-t-i-e-n-t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E4를 클릭하시고 심표 3.3으로 나눴을 때 목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34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34 이하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하셨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F4부터요. F4부터 I 12까지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1차부터 4차의 합이 100%가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위치 F4부터 I4까지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우리는 F4부터 I4까지 F5부터 I5까지 F6부터 I6까지 F4부터 I는 동일한데 행의 위치는 달라지면서 그 값이 100%입니까?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범위를 드래그하셨던 영역에 대해서 F4 F4 F4를 누르셔서 열만 고정하시고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신 다음 가로 닫고 그 값이 100% 라고 입력합니다. 합을 구했는데 1차부터 4차까지 합을 구했는데 100%와 같습니까? 라고 100%가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작성하셨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출제 유형 2번 시트에서 작업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함수를 이용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할 수 있다.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같이 살펴보셨습니다.